단체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규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23일 오후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재판에서는 이 규제에 대한 유무죄를 입증하는데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. 검찰 측은 이 규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습니다. 앞서 이 규제는 방역활동 방해와 신천지 단체자금 56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차후 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으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. 한편 이날 전국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는 이 규제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8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